네 안녕하세요 쇼비드의 템의 심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템은요 짠 무디 레더 스트랩이에요 이 박스까지 있어요 이거 가격이 229,000원 후덜덜 그만큼 레더의 재질이나 이런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2.5인치로 나온 그런 스트랩이고요 안이든 바깥이든 전체적으로 다 레더로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착용감이나 어깨에서 연주할 때의 그런 느낌등이 굉장히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조립을 할게요 이게 스트랩을 조립을 해야 되나? 오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이에요 전체적으로 바깥은 바깥 질감이 좀 있어요 좀 빤딱빤딱한 질감이고 그리고 여기 금장으로 굉장히 멋있게 우디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쪽은요 좀 폭신폭신한 그런 레더 재질이라서 진짜 어깨에 무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빼서 오 가죽 냄새 이게 무슨 냄새냐면 가방 샀을 때 가방 신상 가방 뭐 그런 느낌? 네 이걸 넣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제가 조립을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길이 조절 여러분들이 버튼에 잘 끼어가지고 길이에 맞게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면이든 뒷면이든 굉장히 예쁜 크림과 화이트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옷에건 그리고 어느 기타에건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스트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니뭐니 해도 재질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어 굉장히 안정적이고 되게 좋아요 우선은 뭔가 명품 가방을 보는 듯한 네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가죽 레더 스트랩입니다 네 가죽대가 좀 나가긴 하지만 네 스트랩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투자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들 무디 레더 스트랩 이었구요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